대담하게 행동하면 당신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게 된다. 뱀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행동하면 더 큰 두려움을 자아낸다. 한 번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면 그것으로 선례가 수립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두려워하여 수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자신감 없이 대충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이다. 자신감 없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앞길에 장애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가 생기면 혼란을 느끼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도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소심한 토끼는 덫에 더 잘 걸린다. 소심하면 틈이 생기고 대담하면 틈이 사라진다.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신의 소심함이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게 된다. 사방에서 의심이 일어난다. 대담함은 그런 틈을 없앤다. 행동이 신속하고 힘차게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할 여지도 없다. 유혹에서는 소심함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상대가 당신의 의도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담한 행동은 승리를 안겨준다.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담하게 행동하면 주목을 받는다. 대담한 행동은 당신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한다. 소심한 행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대담한 행동은 관심을 끈다. 우리는 대담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대담할수록 좋다. 우리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노력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과감하게 나서면 그런 결함들이 감추어진다. 사기꾼들은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이 더 잘 믿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가 거창할수록 사람들은 내부의 자잘한 모순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을 할 때도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 얻는 일이 많다. 사자는 머뭇거리는 사냥감을 노린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파악한다. 처음 만났을 때 물러나거나 주저앉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원래 피에 굶주리지 않았던 사람도 사자처럼 변한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금방 주저앉을 사람으로 찍히면 상대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일 것이다.